여러분 부릅니다. 오늘은 제가 전세계 개구리 250여종을 멸종시킨 우리나라 토종개구리가 있어서 찾으러 왔습니다. 채집이 불법이기 때문에 관찰 용도로만 한번 채집을 할 건데 제가 여기 근방에서 많이 잡았었어요. 그래서 오늘 혹시나 해서 있나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. 자 이 개구리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이쁘게 생겼지만 이 균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들이 몇 억거든요. 우리나라 토종이 진짜 강한 겁니다. 여러분들 바로 여기거든요. 개구리 성지 자 이쪽입니다. 저기 안쪽에는 습한 부분이 있고 저기는 사계절 마르지가 않아요. 들어가 볼게요. 오늘은 말라 있는데 저기 보면은 엄청 습해요. 그리고 여기가 물잠자리가 진짜 많은 곳이거든요.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. 와 여기 물 있죠. 네 이럴 줄 알았어.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. 여러분들 이쪽 근방에 있는데요. 아 물이 좀 더럽다. 물이 좀 더러운데요. 자 여기 개구리가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. 아 잘 못 봤나? 아 이게 도록용알 아 물이 항상 있긴 있나보다. 도록용알이 지금 하나 있고요. 아 이게 물이 원래 이렇게 많지가 않아. 오 여기 뭐 있다. 자 여러분도 여기 보이세요?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여기? 잠깐만요. 뭐야 이거? 아 이상한 거 다 들어있어요. 이게 지금. 아 이거 뭐야. 잠깐만 이렇게 손으로 한 번 올라나? 혹시? 자 여기 뭐가 있습니다. 오! 야 이거 무단개구리 맞는 것 같은데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.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여기 갇혔어. 오 자 여러분들. 저 오자마자 지금 발견했습니다. 5분도 안 돼가지고. 아 벌써 만졌어. 자 이 친구 맞아요. 무단개구리 맞습니다. 이야. 짜잔. 자 여러분들 오자마자 무단개구리를 만났습니다. 자 이 친구가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친구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.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던 개구리 중 하나입니다. 자 우선 한 마리를 발견했고 한 번 좀 더 들어가 볼게요. 자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는 이제 울리기도 하고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한 번 있는지 한 번만 쓱 걸어볼게요.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. 저뿐만 아니라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. 오늘은 왜 개구리가 안 보이냐. 산란하고 다 산으로 갔나봐요. 저 무단개구리 한 마리 더 발견하였습니다. 어떻게 보면 파이어밸리 유투 같기도 하고. 굉장히 똑똑하게 생기긴 했는데. 야 오늘 희한하게 좀 보네요. 와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. 여기도 한 번 찾아볼까. 자 우선은 한 마리를 더 재채집했는데요. 이야. 우리나라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없지만은 해외에서는 진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에 항아리 곰팡이 때문에 해외 브리더 분들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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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니까 미워할 수는 없죠.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.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친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. 지금은 이 발색이 굉장히 매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. 굉장히 매력적이네요. 아 한 번 더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만나서 기분은 좋네요. 항상 오던 곳이라 조금 뭐 색다르진 않네요. 근데 제가 원래는 이 영상을 찍으려는 생각은 없었는데. 여러분들. 오 여기 또 있네. 요청이 있어가지고. 야 여기 진짜 많다. 야 여태까지 하면 지금 몇 마리 발견한 거죠. 자 오 이 친구는 아까 친구와 다르게. 어 색깔이 좀 더. 좀 더 초록 색깔 계열이에요. 와 진짜 50% 똑같이 생겼다. 와. 방금 한 마리 또 있었는데. 오 어디갔어. 야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지. 아마 이 친구들이 오래 이제 산란을 하고. 어두니까. 오래 이제 산란을 하고. 아마 좀 쉬던 곳. 아니면은 좀 약간 먹이 보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아까 봤던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. 다른 친구고요. 오늘 총 4마리. 현재까지 총 4마리 봤어요. 오늘. 또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. 토종 개구리인. 무당 개구리를 보게 되니까.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. 잘가라. 야 너도 왜 여기 있냐. 여기가 좋아. 근데 왜 다른 개구리가 없지. 야 너도 가. 빨리 가. 물속이 있어야지 개구리가. 잘가라. 짠. 야 저기 숨으면 보이지도 않네. 혹시나 또 몇 마리 더 있을까. 한 번 더 지켜볼게요. 여기가 개구리 성지예요. 성지. 야 쓰레기 있어. 오. 오. 머리 반짝반짝거려요. 우와. 머리 짱 반짝반짝거려. 신기해. 우와. 승부미를 입혀놓은 것 같네. 아니 persuading. 아 더이상 없나요. 어? 어우. 아. 진짜. 시원해요. 청바지가 좀 적긴 했는데. 오늘 보고 싶었던 개체들도 보고. 어쨌거나 우리 여러분들. 우당 개구리가. 항아리 곰팡이균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개그리들이 250여 종을 멸종을 시켰다는 사실 오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 와 날씨 좋다 둘째 채집 가야겠다 가자